며칠 전 청년회에서 메밀 씨앗을 뿌려둔 밭이 궁금해서다. 몇 발자국만 떼도 오래된 종택들과 마주치게 되는 일량마을. 특별한 동네. 남다른 이 마을이 더 좋은 마을이 되는 게 병인 씨 꿈이다. 집이 굉장히 높아요. 이렇게 보시면 우리 동네가 다 보여요. 마음이 딱 벌써 펑 뚫린 느낌이 나잖아요. 물론 내 것만 열심히 하고 내 것만 열심히 앞만 보고 살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. 일단은 제가 지금 직책이 여러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마을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그 마을 속에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우리 마을 전체가 제가 지금 추진하는 그런 알콩달콩한 마을이 되는 게 제 바람이죠.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도. quais